오케이. 어우, 생붙어. 저 정도로 핸드폰 진짜 뜨겁지? 아, 음식. 먼저. 슥슥슥슥슥. 딸기주스. 어휴, 야, 반이 들어가서 신부. 어휴. 보자, 보자, 보자. 냉동식품. 다이어트는 하고 있죠. 하고 있는데. 또 웃는다, 웃는다. 끓여먹어. 끓여먹어, 끓여먹어. 끓여먹어, 끓여먹어. 끓여먹으면 열에 날라가니까. 끓여먹어. 오케이, 오케이. 저는 야채도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솔직히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게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살쪘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안 먹고 빼잖아요. 그런 게 되게 저는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그래도 좀 건강하게 골고루 먹어가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. 이 세상에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. 그렇지. 가시래요. 너무 심평난 줄. 뭐야. 다른 거 아닌가?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. 그 위에 안 들어가겠다, 이거. 진짜 냉장고는. 핀박지도 못했어. 이런. 아직도 있네. 안 들어간다. 어떻게 뭐 먹여서 정리해야지. 냉정품이 너무 작다. 큰일 났다. 이거 끓여요. 아직도 냉정식품 좋아하시니까. 근데 왜 이렇게 큰 걸로 싸져서. 저 건조기 아니야? 아니, 뭐 음식을 몇 개를 넣더라도. 넣는데 갑자기 나 5개 먹고 있는데 3개밖에 안 들어가면서 그러잖아. 아이, 그럼. 그렇지. 안 돼, 안 돼. 이렇게.